제주도의 청정자연 청정자연에서 자라, 청정원료로 만든 화장품 바로 이니스프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김기사님, 통화하고 가주세요 녹차씨 처음 보지? 땅속에서 맑은 물을 끌어당기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대 언젠간 이 녹차로 최고의 화장품을 만들거야 내 꿈이 담긴 이 녹차나무의 이름은 바로 너야 여기 이 돌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화장솜이라는거야 난 이 화장솜이로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 이 사진 찍을까? 어? 이리로 와봐 됐다 짠! 완전 잘 나올게 됐다 영원히 함께하자 잘 지내니? 내 꿈은 이뤘지만 가장 소중한 널로 지고 말았어 난 지금 제주도에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니? 지금 제주로 와줘 그녀는 내 초대를 거절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과 이니스프리의 첫사랑이 시작됩니다